유산화 가족 유산화가 전하는 그런 나눔을 실천했을 때 지금의 멋진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화이팅!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23년 하고 유산화를 한 지 지금 3년 반 됐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했을 때는 한 200분 정도 모셨는데 오늘은 거의 5천 명 가까운 분이 모셨네요 한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가운데도 분명히 성장하는 이유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사랑입니다 유산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